오늘은 김치를 담글 소금을 사러 저기 보이는 체커스에 가보려고 합니다. 저기 보이는 단어가 아프리컨스에요. 첫번째 단어가 설탕 슈거에요. 뒤편으로는 저렇게 다시 영어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. 소금을 찾았습니다. 다양한 소금들이 있어요. 제가 살 소금은 씨솔트에요. 사이즈도 바닷소금인데 사이즈도 작은거 고운거 중간 굵은게 있는데 좀 굵은걸로 사야겠죠? 이걸로 사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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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